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처분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서 검찰의 최종 결정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만희 논술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때는 불기소 권고를 했다가 최재형 목사한테만 기소 권고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심의정 검찰총장한테 결과를 보고하면 심의정 검찰총장이 결정을 할 텐데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모두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는 뭐 계속 검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에서 8대7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논의됐다기보다는 일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조금 완화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기소기원을 낸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기소기원을 낸 심사위원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검찰로서는 이왕에 불기소가 맞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온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불기소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만 보자면 가장 단순하죠. 왜냐하면 둘 다 기소를 하거나 혹은 최재형 목사만 기소할 수 있거나 검사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에 시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끊고 가는 것이 그리고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는 이전 총장이 만들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최종 판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당시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에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검찰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류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드립니다. 일단 여당인 김정엽 최고위원님. 일단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껏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를 했는데 불기소한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그럼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하자니 같은 사건인데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 그렇다고 기소를 안 하자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 방송에 나와서 두 사건이 좀 다르다. 관점이 좀 달리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은 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받은 사람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검찰도 그렇고 수사심의회에서도 불기소다, 어차피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그다음에 이쪽 다른 사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거 마찬가지 불기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사심의회에서는 기소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개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은 불기소고 하나의 의견은 기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과거의 관행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불기소와 기소 결정을 반대해서 가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뭐 팽팽하게 7대 7로 맞서다가 8대 7로 한 표 정도 앞섰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냥 불기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논란, 공격 소지 야당으로부터도 그렇고 비판적인 언론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야당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유죄 취지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수심위에서도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둘 다 불기소하는 것으로 하면 뭐 어떻게 보면 형평화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법이 관대하느냐 하고 있는 이 국민의 법 감정, 이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오정 총장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결정 사안이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에 둘, 다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야당의 특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요. 지금 이거 말고 특검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방식이 있을까라고 그 일을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제법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야당은 심오정 검찰총장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도 기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오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익 최고위원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웬만하면 기자들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 주는 편이잖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떠나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입장을 바꾸라고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수사심의위가 결정이 옳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수사심의위가 잘못 본 거다, 검찰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본인이 이제 수사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양쪽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라든가 수사 내용을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걸 공격하실 수는 얼마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저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당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지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원론 밖에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일단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 공격은 더 거세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문제는 지금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이첩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재표결을 거칠 텐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반을 해서 찬성을 던진다면 특검법이 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다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리기 직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께서 환영 논평 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이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실 거고요. 다시 재표결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뭐 언론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높게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특검으로 해결하지 않고 과연 이 문제를 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털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덮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어려울 것이다. 지금 매를 맞아도 빨리 맞는 게 오히려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 빼고 수수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님과 얘기하는 게 특검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검의 명분은 점점 더 쌓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만희 노세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제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에 옳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연달아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주가 조작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 시 이전 과정에서도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틀로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뭔가 대책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구호를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보면 최근에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와 수사 초기에 40차례 교신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이어서 어제는 이른바 주가 조작의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공범하고 한때 보내던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는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연루돼 있는데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물론 김건희 여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교신 내역이라든지 편지는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론사에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저는 나왔을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피고인들의 혹은 그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 혹은 그 피고인의 대리인들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출처 경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는 여당의 의원들 일부에서 이게 좀 지난번처럼 우리가 재피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을 확실히 모아서 부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오전에 오늘 조간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관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우리가